현역 가왕 대회 결승전이 끝난 후에도 톱7 멤버들은 김다연의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기로 결정하여 여전히 즐거운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장식부터 음식까지 7일 동안 김다연이 직접 준비한 것이 특별했습니다. 파티 준비에 그치지 않고 김다연과 톱7의 다른 가수들은 대회 우승자인 전유진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은 전유진의 이름이 새겨진 개별 디자인 마이크와 이어 이어폰이었습니다. 김다연은 마이크와 이어폰을 전유진의 손에 건네며 이 마이크와 이어폰으로 일본 가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전유진은 감동을 받아 감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김다연과 톱7 멤버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애정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김다연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유진의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나서 김다연 뿐만 아니라 톱7의 모든 멤버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파티에서의 진정성과 우정에 감동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전유진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톱7의 멤버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bbq 파티를 즐기면서 그들은 대회 이후의 추억, 장난 그리고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연습시간, 무대 앞에서의 긴장한 순간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다연은 자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파티를 둘러보며 이 행사의 성공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녀는 대회를 준비하는 고난과 고생을 회상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두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치있게 느껴집니다. 한편 전유진은 김다연과 다른 멤버들이 선물해준 마이크와 이어폰을 꽉 쥔 채 자신감과 결의를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랑과 지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가올 국제대회에서 팀원들과 이 친구의 정신을 큰 무대로 가져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